나 그거 보고 좀 질투 났잖아 뭐? 알고 얘기해 되나? 뭔데? 그 언니 인터뷰 영상이었는데 막 언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블링크라고 너가 더 잘 알잖아 맞아 내가 더 잘 아는데 그래서 좀 질투 났네 안되겠다 그거 찍어야겠다 갑자기 띠로리 지순이 맞아 지순이 진짜 아 근데 그게 너가 커피차에 지순이라고 썼잖아 그래서 거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요 지순이를 지순이 나를 지순이라고 불렀어 몇몇 사람을 지순이 왜냐하면 그 스티커가 여기 막 아 대박 그래서 다 물어봤었어 지순이가 뭐야 지순이 사랑니처럼 그러니까 그럼 나 설명 복잡해 심지어 지순이가요 어떻게 설명했어? 지수 언니를